신경계 물리치료입니다. 신경계 물리치료는 중추신경계와 말초신경계와 관련된 여러가지 문제들, 손상 또는 질환에 대한 것들을 증상평가를 하고 평가를 기반으로 치료하는 여러가지 분야들을 신경계 물리치료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신경계 질환 자체가 고령화되면서 많이 생기기 때문에 노이닝그가 증가함에 따라서 신경계에 관련된 질환과 손상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리치료 분야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뇌졸중, 척수손상, 파킨슨병, 말초신경질환 등 관련된 여러가지 손상과 질환에 대한 것들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신경과학과 임상신경학, 유전학이 발전하면서부터 신경계 질환에 대한 발견이 좀 더 빨리 되고 있고요. 그러면서 여러가지 평가와 치료 관련된 기법들이 많이 발전하였습니다. 특히 선천적인 신경계의 장애를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한 것들도 조기에 발견하고 있고 아울러 관련된 치료 방법들도 지속적으로 연구도 개발되고 있습니다. 대개 후천적으로 발생한 신경계 장애들이 많은데 발생 질환에 대한 것 중에는 다발성경화증, Multiple Sclerosis에서 MS로 약자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킨슨병이 있고 근육충성 가조경화증, Amiotropic Lateral Sclerosis에서 이거는 ALS로 약자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척수손상, 이거는 SCI로 약자로 많이 쓰고 있고 뇌졸중, RGY머, 치매 등등 굉장히 많은 것들이 신경계 병변으로 같이 연구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환자분들이 만성퇴행성 신경질환으로 신경계 손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서 환자의 나이에 대한 것들을 좀 주로 많이 고려를 해야 되고 젊은 사람이랑 다르게 나이든 노인들 같은 경우에는 물리시로 모티브라든가 여러 가지 활동에 대해서 잘 따라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별이라든가 나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한 고려사항일 수가 있습니다. 종종 너무 어린 나이에 신경계 손상을 받거나 어떤 경우에는 엄마 뱃속에서부터 장애를 갖고 태어난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기본적으로 아기들이 태어나서 거치게 되는 정상적인 발달 과정을 거치지 못하게 되면서 감각운동 또는 인지, 언어발달에 큰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특히 신경계 질환들은 대부분 전반적인 건강 상태에 따라서 그 예요가 많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뇌졸중 환자분들 예를 들게 되면 병 전에 어느 정도의 건강 수준이 좋았는지에 따라서 병 이후에 치료에 잘 반응하고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점검을 하고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잘 좋게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신경계 손상과 질환은 매우 다양합니다. 다시 말해서 어느 부위에 질환이 있고 손상이 있는지에 따라서 그 증상도 다양하고 기능장애도 다양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환자분들에 대한 평가와 치료는 각각 개별화돼서 시행하는 게 중요합니다. 또는 굉장히 오랫동안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뇌졸중 환자분들이 뇌가 손상을 받게 되면 완벽하게 100% 원상복귀가 안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장애를 갖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능장애가 오랫동안 유지되기 때문에 치료 또한 그만큼 오랫동안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리치료사는 급성기 치료뿐만 아니라 만성기 치료 또는 외래환자 서비스 등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은 보편적인 치료는 뇌졸중입니다. 스트록이라고도 하고 세레브로 바스큘라 엑시던트라고 해서 CVA로 뇌졸중을 약자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사실 말해서 뇌혈관장애라고 보여질 수 있는 것이고 어떤 경우에는 혈관이 터지면서 혈액이 뇌 안쪽, 머리 안쪽에 고여서 생기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혈전이 작은 혈관을 막으면서 혈액순환이 안 돼서 뇌가 손상을 받게 되는 그런 경우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뇌 자체는 각각의 부위별로 뇌 부위별로 기능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사실은 사람에 따라 좀 차이가 있다고는 하지만 어느 정도 기능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느 부위가 손상을 받았는지에 따라서 기능장애 또는 증상도 많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뇌의 뇌를 옆에서 보게 되면 앞쪽 부분에 이마협, 뒤쪽 부분에 마루협, 맨 뒷부분에 뒤통수협, 옆쪽 부분에 관자협 이렇게 해서 세 가지 구역으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이마협의 주요 기능은 운동으로 볼 수가 있겠고 마루협의 주요 기능은 감각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뒤통수협은 시각, 그리고 관자협은 청각 해서 각 뇌의 구역마다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해부학적으로 구조적으로 이렇게 나눠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뇌는 크게 앞에서 봤을 때 두 덩어리입니다. 왼쪽 뇌와 오른쪽 뇌가 있게 되는데 왼쪽 뇌, 오른쪽 뇌의 기능이 사실은 조금은 다릅니다. 가장 보편적으로 왼쪽 뇌는 오른쪽 팔다리를 지배하고 있고 오른쪽 팔다리의 운동, 감각에 대한 것을 지배하고 있고 왼쪽 뇌는 그렇고 오른쪽 뇌는 왼쪽 팔다리의 운동과 감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뇌졸중이 생겨서 이렇게 손상을 받게 되면 왼쪽 뇌의 손상을 받게 되면 오른쪽 팔다리에 마비가 발생하는 겁니다. 또는 뇌졸중이 뇌에 어디선지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뇌 영역에 따라서 손상받은 뇌 부위에 따라서 말을 잘 못하게 되거나 아니면 들은 말을 잘 이해하지 못하거나 또 시각적으로 또는 인지적으로 문제가 생기거나 등등 다양한 증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들 때문에 상당히 많은 경우에 뇌졸중 환자분들은 우울증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뇌졸중의 전조 증상, 초기 증상을 보게 되면 갑작스럽게 말이 어느러지고 말이 상당히 말하기가 어려워지는 그리고 한쪽 마비가 조금씩 발생하거나 갑자기 발생하는 경우 또 앞이 잘 안 보이는 경우 양쪽 시야가 있는데 왼쪽 시야가 안 보인다거나 오른쪽 시야가 안 보인다거나 해서 한쪽 시야가 안 보이는 경우 그리고 어지럼증 또는 심한 두통이나 구토 같은 경우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다시는 말하지만 뇌손상, 질환 부위에 따라서 이 증상들은 다양하게 나타날 수가 있는 겁니다. 뇌졸중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허혈성 또는 출혈성 허혈성은 말 그대로 혈관이 막히면서 혈액 공급이 잘 안 됐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혈관이 분포하고 있는 뇌 부위가 이렇게 혈관이 막히면서 같이 손상을 받게 되는 그런 경우를 얘기하고 출혈성은 말 그대로 뇌의 혈관이 터진 겁니다. 터지면서 머리 안쪽, 뇌 안쪽 부분에서 혈액이 고여 있으면서 뇌손상을 받은 그런 경우를 얘기합니다. 과거에 우리나라는 출혈성이 더 많았다가 현재는 허혈성에서 혈관이 막히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이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뇌졸중은 있게 되면 일단은 응급실 통해서 병원에 와서 급성기 관리를 하게 됩니다. 뇌가 오랫동안 혈액 공급이 안 되게 되면 또는 압박을 받게 되면 뇌 순환에 문제가 생기면서 뇌 손상이 발생하게 되는데 어떤 경우에는 뇌 손상이 있으면서 뇌 자체가 많이 붙기 때문에 급성기 의료 관리는 뇌혈액 순환을 좋게 만들고 산소를 공급해줘서 추가적인 뇌 손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을 얘기했고 그리고 적절한 혈압이라든가 혈압이라든가 심박동을 유지를 해서 더 이상 뇌졸중이 악화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데 중점을 두는 것이 바로 급성기 의료 관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뇌 손상이 입게 된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까지는 신경학적인 회복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개는 6개월 정도까지 아주 활발하게 뇌 신경학적인 회복이 일어난다고 보여지고 첫 3개월 동안은 굉장히 빠르게 이런 회복은 진행이 됩니다. 길게는 1년까지도 장기적으로 어느 정도 뇌 손상, 뇌 신경이 회복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1년 이후부터는 그런 회복 능력이 상당히 떨어지고 기능적인 측면에서의 훈련 방법을 통해서 회복을 하는 그런 경우로 중점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까지 굉장히 많이 회복되기 때문에 이 시기에 중요한 좋은 자극을 좋은 훈련을, 좋은 운동을 하는 것이 매우 대단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외상성 뇌 손상입니다. 트라이마틱 브로에인 인조리에서 약자로 TBI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뇌에 직접적으로 타격이 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옆에서 그림에 보는 것처럼 뇌 자체는 굉장히 야들야들하고 부드러운 두부처럼 생겼습니다. 한쪽을 타격을 받게 되면 타격받은 그 부위에서 손상이 일어날 수 있고 또 뇌가 출렁하면서 뒤쪽으로 다시 충격을 받아서 뒤에서 또한 같이 일어날 손상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뇌의 강력한 충격 때문에 발생하고 그래서 뇌 손상이 발생하는 것을 우리는 외상성 뇌 손상이라고 하고 특히 어린 아동이라든가 노인 같은 경우는 낙상, 넘어지면서, 떨어지면서 침대에서 떨어지거나 또는 높은 데 떨어지면서 발생하는 경우가 되게 많고 또는 자동차 사기나 사고라든가 또 머리를 심하게 부딪히는 경우에도 TBI, 외상성 뇌 손상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뇌 손상받은 부위에 따라서 마찬가지로 증상은 다양하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또 전체적인 충격이 뇌만, 머리만 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 신체의 여러 부위가 같이 충격이 오는 경우도 많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 같은 경우는 머리를 심하게 부딪히게 되는 경우에 다른 몸에도 같이 충격이 많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전신 손상이 같이 동반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뇌진탕이 발생하면서 의식이 의식 수준이 떨어지면서 심하게는 코마, 무의식으로 빠지는 경우도 있고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약간 정신이 혼미하거나 충격 때문에 기억을 잘 못하거나 하는 그런 정도까지 다양한 정도의 의식 손상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급성기에는 일단은 생명 유지에 필요한 여러 가지 처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뇌가 충격이 오게 되면 뇌 자체가 부으면서 도개골 안쪽에 머리내압이 굉장히 올라갑니다. 압력이 상승된 것과 더불어서 뇌가 늘려지면서 저산소증에 빠지면서 2차적인, 3차적인 손상이 또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급성기에는 이런 위험요인을 완화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어야 됩니다. 그리고 급성기 지나서 만성기로 접어들수록 이제 뇌 손상과 더불어서 운동마비라든가 인지 등등 여러 가지 결함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관리를 해주는 쪽으로 만성기 치료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상당히 증상이라든가 손상 범위가 틀리고 구조가 틀리고 또는 개인화 된 건강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모든 치료는 개별화된 중재를 치료를 계획해서 시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다음은 척수 손상입니다. 스파이널 코드 인조리 뇌라고 하는 것은 머리뼈 안에 들어가 있는 거고 그리고 척수라고 하는 것은 척추뼈 안쪽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낙상이라든가 교통사고 때문에 척추뼈가 손상을 받게 되면 그 안쪽에 있는 중추신경계인 척수도 같이 손상을 받으면서 척수마비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심하게는 사지마비가 위에 아래 팔다리, 양쪽 팔다리가 전부 다 마비될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다리마비가 오는 경우도 있고 가볍게 마비가 좋아지는 경우도 있지만 어쨌든 척수 손상이라고 하는 것은 척추뼈, 척수가 손상이 되면서 같이 마비가 발생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물론 척수 자체의 질환 때문에 우유의 질환 때문에 마비가 되는 경우도 있고 대부분은 교통사와 같이 큰 충격에 의해서 목뼈가 부러지거나 가슴척추 또는 허리뼈가 부러지면서 동반돼서 척수, 그 안쪽에 있는 중추신경계가 손상되면서 나아웃을 한 것이 척수 손상 SCI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중추신경계에는 회복이 되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에 한 번 손상을 받게 되면 뇌든지 척수든지 영구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초기관리가 좀 잘 되면 또 2차적인 손상을 예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장애 상태를 어느 정도 축소화, 최소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대개는 교통사고에 의해서 많이 발생하고 낙상이라든가 스포츠 손상 관련해서도 척수 손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비교적 젊은 나이에 많이 발생하고 있고 여자보다는 남자들, 남성에게서 훨씬 더 많이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외상성으로 오기 때문에 물론 이제 질환 때문에 올 수도 있지만 외상성으로 오기 때문에 충격과 동시에 척추뼈의 탈구라든가 골절이 동반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뿐만 아니라 척추에는 큰 이상 없이 그냥 척수만 손상되는 경우도 덜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척추뼈 또는 척수 손상을 받은 위치에 따라서 이게 사지마비, 팔다리마비인지 아니면 그냥 다리마비에 해당되는지 이렇게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척추뼈는 26개라고 하고 있고 목뼈가 7개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목뼈 안쪽에 있는 척수, 목척수도 목뼈의 숫자대로 7개, 하나 더해서 8개 정도의 구획으로 나눠지고 있는데 대개 목쪽이 살아 있으면 어느 정도 손동작, 팔동작을 할 수가 있는 거고 목뼈, 목척수 아래쪽이 손상을 받아서 마비가 되면 몸통이라든가 다리쪽 마비가 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8개의 구역이 있고 가슴 쪽에는 12개의 구역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번호로 붙여서 C1번부터 C8번까지의 목척수 부분 또는 T1번부터 12번까지의 목척수 부분 이렇게 나눠지고 있습니다. 대개는 T 첫 번째 목척수 부분까지만 살아 있으면 손은 어느 정도 쓸 수 있다고 가정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살아 있으면 4지마비가 아니라 여기까지는 이제 양다리 마비로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팔다리 마비, 이건 목척수가 손상 받은 경우에 팔다리 마비에서 쿼드리 플레이지아 플레이지아는 마비라는 뜻이 되겠고 쿼드리는 4라고 하는 뜻입니다. 양다리 마비는 파라 플레이지아라고 합니다. 원칙적으로 플레이지아는 완전 손상을 말합니다. 완전하게 다 끊겨서 감각이고 운동이고 완전하게 소실된 경우를 우리는 플레이지아라고 얘기하는 거고 또는 파레시스라는 말도 있는데 이것도 마비라고 하는 똑같이 번역을 하고 있지만 이거는 완전 마비가 아니라 불완전 마비를 얘기를 합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감각이든 운동이든 어느 정도 살아있는 경우를 파레시스라는 말을 붙여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단, SCI 척손상은 뇌가 다친 게 아니라서 정신적으로는 명료하고 또렷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대화를 하면서 물리치료를 하거나 또는 기능 훈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충분히 의사 손통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SCI 환자분들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다발성 경화증입니다. 이거는 Multiple Sclerosis MS로 약처럼 많이 쓰고 있고요. 이름에서 보는 것처럼 다발성 여러 군데가 딱딱해진 겁니다. 그래서 뇌 안쪽 또는 척수 안쪽 중추신경계 안쪽에 있는 신경 자체가 딱딱해지면서 신경회로가 망가지고 신경세포의 기능을 못하게 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거를 중추신경계의 만성 염증성 마르십탈락이라고 이름을 짓고 있습니다. 신경이 이렇게 있으면 전도가 이렇게 되는데 신경의 길이가 길기 때문에 중간에 보면 마리집이 신경 축삭을 이렇게 둘러싸고 있습니다. 이걸 이렇게 잘라보게 되면 신경에 대해서 돌돌 말아주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마리집이라고 하는데 마리집의 기능은 신경 전달되는 속도를 빠르게 해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다발성 경화증 MS에서는 마리집이 손상을 받으면서 빨리 진행될 신경 전도가 느리게 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만성 염증성 마리집 탈락 질환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마리집이 이렇게 둘도 말고 있는데 이게 조금조심 망가지면서 반복적으로 손상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뭐 손상 받고 회복되고 손상 받고 회복되고 하면서 이게 나중에는 딱딱하게 부는 것처럼 됩니다. 그래서 마리집의 고유한 기능을 잘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만성 마리집 탈락 질환이라고 하는데 아직까지 왜 이게 이렇게 생기는지를 잘 모릅니다. 단지 자가 면역성 질환 이렇게 원인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면역이라고 하는 것은 내 몸에 나쁜 것들이 들어오면 물리치는 방어체계를 면역이라고 하는데 왜 그런지 모르지만 내 면역체계가 신경, 내 안쪽에 있는 신경을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마리집에 상처가 생기고 회복되는 과정에서 딱딱해진다 해서 다발성 경화증이라고 하고 마찬가지로 생기는 부위에 따라서 어느 신경 회로가 망가지는지에 따라서 증상은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게 뭐 뇌졸육이 이쪽에서 발생할 수도 있고 손해라든가 또는 척수 쪽 안쪽에서 발생할 수도 있고 뭐 시신경 등 여러가지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어떤 줄고를 따라서 규칙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산발적으로 여기저기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 증상도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이것도 되게 젊은 나이, 상대적으로 젊은 나이에 발생을 하고 이거는 이제 남자보다는 여자한테 더 많이 호발하는 것도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MS, 다발성 경화증의 증상은 침범 부위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시신경 관련된 회로가 망가지게 되면 시각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감각신경 회로가 망가지면 감각장애, 또는 운동신경이 망가지면 운동마비, 또는 손해와 관련된 회로가 망가지게 되면 조화운동 불능에서 야탁시자가 발생할 수 있고, 이게 자가 면역성 질환으로 보기 때문에 전체적인 전신적인 증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보다 굉장히 극심한 피로감을 많이 호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피로감이 있기 때문에 치료할 때, 물리치료할 때 또는 기능을 혈할 때 굉장히 중요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이게 발생되고 질환이 경과되는 그런 과정이 사람에 따라서 확 나빠지고 좋아지는 경우도 있고, 조금씩 나빠지고 조금씩 좋아지고 하면서 계속 지속적으로 나빠지는 경우도 있고, 어쨌든 그 경과는 개인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증상 재발과 완화가 계속 반복되면서 몸을 더 쇄악하게 만드는 질병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물리치료 목표는 일단은 피로감이 굉장히 심하게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피로가 하지 않은 상태에서 에너지 효율을 많이 따져서 그 훈련, 기능 훈련을 시키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증상 자체가 사람들보다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증상에 대한 것을 인지를 해서 기노훈련이라든가 물리치료에 굉장히 중요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피로관리에 대한 것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피곤하지 않게, 피로하지 않게 활동할 수 있도록 환자와 보호자 교육에 대한 것은 굉장히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파킨슨병입니다. 이것도 아직까지 구체적인 원인과 이유를 잘 모르는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고 단지 만성, 퇴행성 신경질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퇴행성 질환이기 때문에 그 상태가 지속적으로 나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퇴행성 질환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잘 알 필요가 있겠고 또 안정 떨림, 가만히 있으면 손이 계속 떨립니다. 그래서 마치 돈을 사는 거라든가 아니면 동그란 알갱이를 이렇게 고르는 것 같은 떨림이 굉장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레스팅 트레머라고 해서 이거는 움직일 때는 떨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잘 때는 떨리지 않습니다. 깨어있을 때, 안 움직일 때 손이 계속 알약을 골리는 것처럼 떨리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레스팅 트레머, 간정 떨림 또는 휴식 떨림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일단 파킹슨 병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온몸이 뻣뻣하고 움직이기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운동 느림증이 발생하게 되고 자세도 이렇게 구부정해지는 자세 불량 상태가 나타나게 됩니다. 전체적으로 근육이 뻣뻣해지는 병이기 때문에 표정도 이렇게 지키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표정 관리에 대한 것도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표정한 표정이라고 해서 마스크 페이스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파킹슨 병은 중추신경기의 중간대 부분에 흑색질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까만색 부분이기 때문에 흑색질로 이렇게 표시하는데 흑색질에서 도파민이라고 하는 신경전달물질이 분비가 되면서 우리의 움직임이 촉진이 되게 되는데 흑색질이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파괴되고 마모가 되면서 도파민이 분비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움직임이 활발하게 일어난 것이 아니라 몸이 뻣뻣해지면서 움직임이 잘 못하게 되는 그런 증상이 파킹슨 병으로 볼 수 있습니다. 조금 걷기라든가 계단 오르기 등 여러 가지 것들이 전부 다 잘 안 되게 되고 좀 더 나빠지게 되면 인지장애라든가 또는 감정장애에도 동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경우에 파킹슨 환자분들 마지막 단계까지 하게 되면 인지장애가 좀 심해지면서 심해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 상체를 구부정하게 굽히고 무게중심이 앞으로 쏠린 상태로 해서 보행 시 종종걸음으로 발을 끌면서 걷습니다. 이거를 종종걸음 보행이라고 해서 발을 끌면서 셔플댄스, 추운 것처럼 셔플링 게이트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쪽으로 구부정하게 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에 대한 치료는 앞으로 몸통을 구부리는 게 아니라 몸통을 뒤로 제껴서 앞쪽 부분이 잘 늘어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고 또는 걸을 때 몸이 뻣뻣해지고 움직임이 어려워져서 팔을 양쪽으로 흔들면서 걷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양쪽 팔을 흔들면서 몸통을 회전시키는 그런 식의 운동을 많이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종종 걷다가 움직임이 갑자기 멈추게 되는 얼어붙은 것처럼 움직임이 멈추게 되는 일이 아주 빈번하게 일어나는데 그런 경우에는 물리치료사가 어떻게 움직이라고 말로 설명하거나 아니면 시각적인 피드백을 줘서 동작을 만들어가는 것도 굉장히 좋은 치료 방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제는 안 뜰 주란입니다. 주로 어지럼증, 균형에 대한 중추는 균형에 대한 센서는 귀 안쪽에 있습니다. 귀 안쪽에서 균형에 대한 것을 잘 감지해주는 기관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작동이 안 되면서 또는 오작동이 일어나면서 어지럼증이 발생합니다. 그거를 이제 안 뜰기 질환이라고 하는데 귀 안쪽에 균형과 관련된 감과 기관을 우리는 안 뜰이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거기 안 뜰 개통의 문제 때문에 발생하는 거라서 안 뜰기 질환이라고 하고 어지럼증, 특히 빈금빈 돌거나 균형을 잡지 못하는 그런 문제들 현기증이 발생하면서 그런 문제들이 많이 같이 동반되게 됩니다. 여기에는 현기증이라든가 실신 또는 불균형, 정신적인 어지럼증 등등이 있는데 여기는 현기증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안 뜰 개통의 문제라고 볼 수 있고 또는 심리적인 스트레스가 아주 굉장히 크게 되면 정신과적인 문제 때문에 어지럼증이 발생해서 균형을 못 잡는 경우도 있고 또는 심혈관계 쪽 기능이 많이 약하게 되면 자세를 바꿀 때 다시 말해서 누웠다가 앉거나 갑자기 일어나게 되면 머리 쪽으로 혈액을 빠르게 보내주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신실과 같이 어지럼증에 대한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보다는 이제 안 뜰기 질환이라고 하는 것은 귀 안쪽에 균형과 관련된 강박기관에 문제가 생겨서 중추, 말추, 안 뜰 구조에 대한 문제 때문에 생기는 것을 우리는 안 뜰기 질환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귀 안쪽에 이렇게 반고리가 세미서큘라커넬, 타번 주머니와 둥근 주머니 이런 것들이 많이 있으면서 우리 머리의 회전 움직임이라든가 또는 직선 움직임에 대한 것을 감지해서 균형을 잡게 됩니다. 그래서 균형 기관의 주요한 기능은 이렇게 움직임과 균형을 잡고 평형을 잡고 공간 내에서의 내 머리, 몸의 위치를 잘 파악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 팔다리가 잘 동작하기 위해서는 균형에 대한 것들을 잘 유지를 해야지만 되는데 이런 안 뜰 영역에서부터 균형이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안 뜰, 개통 질환이 있을 때 안 뜰 재활을 하게 되는데 이런 현기증이라든가 균형에 대한 것들을 잘 보존하는 것,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겠고 만약에 이것들이 어느 정도 빨리 회복이 되지 않으면 그 상태에서 잘 적응을 해서 생활을 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만들어주는 것도 안 뜰 재활의 목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제 근위충성 가쪽 경화증 그래서 ALS라고 이렇게 약자라고 쓰고 있습니다. 이거는 40대 후반, 중후반 쯤에 발병을 해서 계속 몸을 소진해 가면서 죽음에 일으키게 되는 그런 병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치료 방법 자체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왜 생기는지를 모릅니다. 단지 유전적인 문제 때문에 발생한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인식을 하고 있고 왜 생기는지 모르기 때문에 아직까지 근본적인 치료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 근위충성 가쪽 경화증을 진단받으면 2, 3년 내로 사망에 이르게 되는 아주 무서운 병으로 인식이 됐습니다. 미국의 야구선수 루게릭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병을 앓게 되면서 유명해지면서 루게릭 경우로도 많이 불리고 있습니다. 증상이 비교적 빨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흡금까지 마비되면서 2년에서 4년 정도 이후에는 죽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최근에는 호흡관리가 잘 되면서 호흡마비로 죽게 되는 문제는 많이 해소가 되긴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온몸에 있는 근육이 계속 약화되면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근육, 사지마비, 심지어는 몸통이라든가 얼굴 표정, 눈 움직이는 근육까지 다 마비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약물치료를 통해서 마비가 되는 속도를 좀 늦추는 경우도 있지만 근본적인 치료 방법이 아직까지는 없기 때문에 물리치료사는 더 나빠지지 않고 유지될 수 있도록 또는 환자분의 삶의 질이 잘 좋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치료에 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육이 위축, 근육이 살이 쭉쭉 빠지면서 작아지기도 하고 또는 좀 더 심하게 되면 이누두근육, 침상기 때 막 꼴로꼴로 옮기는 근육이라든가 좀 더 심해지게 되면 안구근육, 더 심해지게 되면 호흡까지도 마비되면서 상당히 안 좋은 예우를 갖게 되는 병입니다. 말초신경계 질환입니다. 우리 몸에서는 말초신경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말초신경계 질환은 그 신경이 남당하고 있는 기능에 따라서 또 증상이 같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손상 부위에 따라서 증상이 다양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팔, 목에서부터 팔 쪽으로 쭉 뻗치게 되는 신경을 우리는 팔신경얼기라고 합니다. 이거는 목 쪽에서 팔 쪽으로 가는 신경 줄거리들을 얘기하는데 과거에는 상당히 많은 경우에 출산해서 애를 목을 끄집어내릴 때 목이 한쪽이 막 늘어나게 되면서부터 팔신경얼기가 손상을 받는 경우가 덜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손상 정도에 따라서 그 증상은 다르겠지만 팔 쪽으로 가는 근육들이 마비가 되면서 이렇게 팔을 뒤로 돌린 것 같은 동작 이런 자세를 웨이터 팁 자세라고 합니다. 물론 이제 성인돼서 이 신경이 손상을 받게 되면 똑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겠지만 과거에는 분만시에 이런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이를 분반마비라고 합니다. 에르부라고 하는 학자가 이거를 명령을 했기 때문에 에르부마비 또는 분반마비로 이렇게 이름을 짓고 있습니다. 겨드랑신경마비입니다. 이건 겨드랑이 쪽으로 가는 팔 쪽이 골절이 있게 되면 대부분 팔, 뼈의 목 부분이 골절이 있게 되는데 골절을 있게 되면 삐치삐치한 것이 주변에 있는 겨드랑신경을 이렇게 상처를 줘서 마비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어떤 경우에는 목발을 심하게 체중을 실어서 많이 걷게 되면 겨드랑이 쪽에다 목발을 끼고 걷는 바람에 주변의 겨드랑신경을 압박을 해서 목발으로 인해서 마비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겨드랑신경이 지배하고 있는 어깨 세모근 그리고 작은 원근 자체가 마비가 되면서 이쪽 근육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 어깨 세모근이 마비가 되면 팔을 앞으로 들고 뒤로 들고 옆으로 두는 동작들이 잘 안될 거고 작은 원근이 마비가 되게 되면 팔을 바깥쪽으로 돌리는 그 동작들이 힘이 많이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위쪽에서부터 앞쪽 뒤쪽 위쪽에서부터 팔뼈를 잘 잡아주지 못하기 때문에 이쪽에 있는 근육이 마비가 되면 전체적으로 팔목이기 때문에 아래쪽으로 살짝 팔이 빠지게 되는 그런 경우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근육, 피부, 신경, 마비입니다. 말 그대로 이제 신경 이름처럼 근육, 운동에 대한 것도 있고 피부, 이제 감각에 대한 것도 지배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근육, 피부, 신경, 마비가 생기게 되면 위팔, 앞쪽에 있는 이런 근육들이 마비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부리, 위팔근, 코라코, 브라키알리스, 위팔, 두갈래근, 바이셉스 브라키, 위팔근, 브라키알리스 이런 근육들이 마비가 되면서 관련된 운동마비가, 약화가 발생하게 됩니다. 자신경마비입니다. 손가락 끝머리까지 가는 신경이 자신경이란 것도 있고 노신경이란 것도 있고 정중신경이 있습니다. 손가락 끝머리까지 가는 신경이 3개 있는데 그중에 자신경마비가 되게 되면 그 손가락, 손바닥, 아래팔, 안쪽 안쪽에 있는 신경마비 때문에 그 안쪽에 있는 근육들이 많이 손상을 하게 됩니다. 대개 자신경이 지배하고 있는 근육은 좌뼈쪽, 아래팔, 앞쪽, 안쪽 부분에 있는 근육 몇 개랑 손바닥 안쪽에 있는 작은 근육들을 많이 지배하게 됩니다. 자신경마비가 있게 되면 손바닥 안쪽에 있는 작은 신경들 마비가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모양이 이런 식의 괄키선 모양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 자신경마비가 있으면 갈키선 변형이 발생한다 라고 이렇게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정중신경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앞쪽에서 손바닥, 아래팔 앞쪽 그리고 손바닥, 그리고 엄지손가락 쪽 이 쪽을 담당하고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엄지손가락 쪽이 도톰하게 나와 있는 근육들을 지배하고 있는데 정중신경마비가 되게 되면 이 도톰한 것들이 위축이 되면서 원숭이 손가락처럼 엄지손가락 쪽에 도톰한 게 없어집니다. 이거를 우리는 원숭이 손, 앞에 핸드라고 하게 되고 또 아래팔 앞쪽에 있는 근육들을 대부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 근육이 약해되면서 손을 꽉 쥐거나 아니면 손목을 앞쪽으로 이렇게 굽히게 되는 동작들이 상당히 많이 문제가 발생합니다. 또는 카팔토널, 손목굴주후군에 의해서도 정중신경마비가 올 수 있습니다. 노신경마비는 주로 손등, 또는 아래팔 뒷쪽 손등에서 그 근육들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팔꿈치를 펴주는 근육이라든가 손목을 이렇게 들어주는 근육 또는 손가락을 펴주는 근육들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노신경마비가 되면 손목을 이렇게 들어올리지 못하고 아래쪽으로 처지게 됩니다. 이거를 리스트 드랍해서 손목 처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경이든 정중신경이든 노신경이든 각각 마비가 있을 때 부르게 되는 변형 이름들이 있습니다. 자신경 같은 경우는 갈퀴손 변형이 일어나고 정중신경 같은 경우는 원숭이손 변형이 일어나고 노신경마비가 있는 경우에는 손목 처짐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공동신경마비는 허벅지 뒤쪽으로 해서 종아리 그리고 발바닥까지 이어지는 신경입니다. 공동신경은 주로 허벅지 뒤쪽까지로 우리는 공동신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신경은 햄스트링 넙다리 뒤근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신경마비가 발생하게 되면 넙다리 뒤근 마비가 발생할 수 있고 심하게는 종아리 또는 정강이 쪽으로도 신경이 계속 이어져 있기 때문에 종아리 정강이 쪽 근육 약화도 함께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발목을 들어 올린다거나 아니면 발목을 내려주는 그런 동작들의 움직임에 좀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넙다리 뒤근, 햄스트링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공동신경마비, 햄스트링, 넙다리 뒤근 약화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넙다리 신경은 주로 허벅지 앞쪽, 허벅지 앞쪽에 있는 모든 근육들을 지배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허벅지 앞쪽에서 대표적인 근육은 넙다리 내갈래근이라고 해서 무릎을 펴주는 근육이 되게 되는데 넙다리 내갈래근, 허벅지 앞쪽 근육이 마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넙다리 신경마비는 허벅지 앞쪽, 넙다리 내갈래근 근육의 약화를 초래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종아리 신경마비는 종아리뼈 앞쪽으로 나오는 신경으로 있는 종아리 신경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종아리뼈 앞쪽이기 때문에 발목을 앞쪽으로 끌어올려주는 근육들을 종아리 신경이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아리 신경이 마비가 되면 발목을 끌어들이지 못해서 발이 아래쪽으로 처지게 되는 발 처짐에서 푸드롭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정강신경, 정강신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허벅지 아래쪽에 있는 종아리 근육들을 지배해주는 신경으로 우리는 정강신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강신경이 마비가 되면 장단지 근육까지 종아리에 볼록 편한 근육들이 마비가 생기기 때문에 장단지 근육 그리고 그 안쪽에 있는 가자미근이 마비가 생기면서 그냥 선상탈에서 발뒤꿈치를 들어 올리는 그런 힘들이 약화가 발생하게 됩니다. 또는 걸을 때 발을 탁 치고 나면서 앞으로 발을 빼줘야 되는데 그런 치고 나가는 추진되는 힘이 약해져서 걸음거리에도 문제를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얼굴 신경마비입니다. 얼굴 신경은 귓구멍을 통해서 앞쪽으로 해서 5개의 신경가지를 내면서 얼굴 앞쪽에 있는 모든 근육들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뇌신경이 7번째 뇌신경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귀쪽을 차갑게 너무 유지하거나 아니면 그쪽에 중염이 심하거나 아니면 다른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얼굴 한쪽이 마비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표정 자체가 비대칭적으로 되고 이게 말초신경 같은 경우는 중초신경과 달리 어느 정도 회복이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완전하게 다 회복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 관리와 낮은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이루어져야 되고 물리치료라든지 약물치료를 하게 되면 회복 속도를 굉장히 빠르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얼굴 자체가 비대칭적으로 되게 됩니다. 그래서 미소를 짓게 되면 양쪽 근육이 이렇게 잡아 당겨줘야 되는데 한쪽이 마비가 되면 당겨진 쪽이 반대 방향으로 해서 마비측의 반대 방향으로 입술이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눈을 꽉 감은다고 하더라도 한쪽이 마비측에 눈이 안 감기고 그래서 굉장히 추혈도 많이 되고 그래서 문제를 많이 불편감을 많이 호소하게 되는데 얼굴 신경마비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중초성마비가 있고 또는 말초성마비가 있습니다. 몇 가지 설명드린 것들은 말초성마비라고 볼 수가 있겠고 중초성마비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뇌졸중이 있어서 뇌에서 얼굴 근육들을 지배하고 있는 뇌 부위가 망가지게 되면 또는 관련된 회로가 망가지면 안면마비가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초성마비랑 말초성마비는 큰 차이가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중초성마비는 이마조름은 질 수가 있습니다. 이마 쪽에 있는 근육은 잘 작동이 되기 때문에 이마 근육이 작동이 되면 이마조름을 잡을 수가 있게 되는데 중초성마비는 이마조름을 잡을 수가 있고 말초성마비는 이마조름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마 근육들은 뇌 양쪽에서 양쪽성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의 뇌가 망가진다고 하더라도 이마는 반대편에서 지배하고 있어서 이마는 마비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마조름이 있는지 없는지를 가지고 이것이 중초성인지 말초성인지를 변별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길랑발의 주호군입니다. 이것도 말초신경도 굉장히 길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마리집이 있습니다. 마리집이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자꾸 파괴가 됩니다. 그래서 바이러스 질환으로 추정하고 있지만 어쨌든 마리집이 파괴가 되면서 신경전달 속도가 느려지면서 온통 마비가 발생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길랑발의 증후군이라고 하고 초기 관리만 잘 되게 되면 어느 정도 문제없이 회복이 됩니다. 말초신경은 자말적으로 회복되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합병증 관리를 하거나 호흡구멍이 마비될 정도로 심하게만 진행되지 않으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또는 완전하게 회복되는 경우도 더러 있을 수가 있습니다. 바이러스 감염 때문에 생기는 거라고 보여지고 있고 다리부터에서 점진적으로 대칭적으로 근력 약화가 발생합니다. 호흡근육이 초기에 갑자기 약해져서 호흡 마비 때문에 상당히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가 아니라고 하면 어느 정도 예후가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몇 주에서부터 몇 개월 만에 걸쳐서 기능이 회복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satisfied 흠